2. 3. 4. 5. 5. 5. 5. 6. 6. 7. 명승부입니다. 첫 번째 핸드. 렌즈를 깼습니다. 렌즈를 깼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함께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갑니다. 반통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화살이 뒤에 꽂혔습니다. 네. 렌즈를 깨고 뒤에 화살이. 뒤로 뚫고 나갔어요. 뚫고. 네. 맞았습니다. 박수 한 번 해주세요. 박수. 소연 양 대단합니다. 렌즈를 깨다 못해서 쓴. 딴 여자들 앞에 선 너 손 넌 커. 친한 친구라면 어설피 해. 호흡하고. 그렇죠. 특별한 생각을 하진 않죠.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죠. 자 팔점 밑으로 가면 동면을 놓쳐요. 어. 자 팔점 밑으로 가면 동면을 놓쳐요. 어. 엑스테인인 것 같습니다. 렌즈를 맞췄어요. 이야 굉장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맞았죠. 맞았습니다. 아. 렌즈를 맞췄어요. 렌즈를 맞췄습니다. 이야 명장면입니다. 아 깨졌어요. 렌즈가 깨졌다고 합니다. 아 렌즈 깨졌어요. 굉장합니다. 네. 깨지게 되면 물어내야 돼요. 깨버리면 우리 재경량이 출연료를 매일. 아. 저 친구 대단히 차분하고 무서운 친구네요. 네. 네. 약간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표정에 흔들림이 전혀 없죠. 아 눈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눈만 떨려. 오. 편리온. 네 눈만 떨리. 오. 편리온. 동아 선수가 대박이네요 오늘. 아 대박이에요. 오늘의 기보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그네슘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눈만 떨리고. 피어 나오죠. 카메라를 쏘고. 2015년 아이템. 본인도 놀랐습니다. 오늘 최고의 명장면적. 놀래낸 표정입니다. 대답합니다.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오늘.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눈이 카메라 든지처럼 니는 니야. You're like a girl. 너만이 아파. Seen my heart. 첫 발에 첫 명중. 아 속이 시원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빅스의 혁이 지금 어이가 없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 어깨 내렸죠. 네 쐈습니다. 네 X10 X10. 네 X10 X10. 퍼펙트 골드. 퍼펙트 골드. 퍼펙트 골드. 원즈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반통. 네 반통했습니다. 몬스타엑스의 에이스가 아니라 아이돌 양국의 에이스예요. 네. 우와. 다음. 네. 자 이 앱 사이드죠. 혜린 양입니다. 어머 어디 갔나요 혜린 양입니다. 어머 어디 갔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선생님. 날아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혜린 양이 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고 지금 향해 가고 있고요. 분명히 정중앙에 맞붙어졌어요. 네 맞았습니다. 조금만 한 몇 미리만 더 왼쪽으로 갔으면 렌즈를 깼어요. 네. 이익성. 자 혜린 양이 말이죠. 처음으로 첫 출전에 10점을 쏴버렸습니다.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연 양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쫓길 수 있는 세븐틴. 태어난 climax. 푸레 eggs Injod nouns 또 깼습니다. 샤많 너무 좋습니다. nausees 압박스 똑같습니다. loh母 Cu sevente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화창했었지 자꾸만 하루 종일 이 생각만 자, 전통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음지는 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네, 자세 너무 좋죠. 쭉 뻗어져서. 오, 엑스테이입니다. 카메라. 카메라를 마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나가네요. 멋있죠? 오, 엑스테이입니다. 카메라. 와, 카메라를 맞췄습니다. 카메라를 맞췄어요, 카메라를. 카메라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엑스테이입니다. 카메라를 맞춰서. 튕겨나갔어요. 튕겨나갔어요. 프레임을 맞출 정도면. 프레임을 맞춰도 엑스테이입니다. 네, 엑스테이입니다. 동창 대 버논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승전이란 말이죠. 도전의 선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 자, 어디를 맞고 나간 거죠? 렌즈. 렌즈를 맞고 나간 거군요. 이게 멀리서 쐈으면 렌즈를 뚫고 들어간 거군요. 자, 느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렌즈를 맞고 나갔어요. 자, 이게 지금 순간 5점인 줄 알았는데. 누가 우승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에겐 닭이도 우선인 것 같습니다. 레드벨벳의 에이스 아이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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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고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이린 나중에 좀, 나 좀 봐.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우 진짜. 알겠습니다. 다른 구독자. 구독